순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금, 쯔진부파 두려워하지 않는다. 호어, 불에, 랜, 단련. 원래 순금을 이렇게 만들려면 불로 이렇게 달구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쯔진부파, 호어, 랜. 진짜 멋있는 표현이죠. 보통 사람들 자기 좌우명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톡이나 SNS에 대화명 같은 걸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좀 뜻대로 잘 안될 때 공소, 부순신, 불우위, 도시호, 가끔 이런 거 쓰죠. 쯔진부파, 호어, 랜. 책 제목도 많이 봤어요. 오늘은 이 표현을 공부해볼 건데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쯔진부파, 호어, 랜.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시련이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쯔진부파, 호어, 랜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많이 당하고 시험도 이겨내고 또 곧 있으면 다가올 총선 같은 것도 보면 좀 위대한,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 링다우나 정치인들, 정커들 같은 경우는 또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의지가 굳은 사람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의지, 끈기.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끈기. 이, 리. 정답! 내가 생각한 딱 그 정답. 이, 리라고 해요. 끈기. 한 번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으로 그, 이, 리 할 때 이 자를 딱 새기려고 했고 이 자 멋있잖아요. 네, 멋있습니다. 남자들, 중국 남자들 좀 강한 이름으로 많이 써요. 우리로 치면 뭐 건 이런 느낌. 이렇게 이 자를 파고 싶었는데 리. 이, 리. 이리 와. 근데 이 자를 팔려고 했더니 어떤 선배님께서 이, 리 할 때 이 자에는 살, 죽이다 할 때 살 자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몸에 살이 날 때 살 자가 들어갔는데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리. 끈기. 의지나 굳은 사람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쯔 진 부파 호랜. 다시 한 번. 쯔 진 부파 호랜. 예문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 뒤에. 부용 하이파 실바이. 그래서 부용 하이파 실바이는 부용 뭐 뭐 할 필요 없어요. 하이파 두려워하다. 실바이. 하이파 실바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다인데 부용 붙어서 실패를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지금 말이 꼬였죠. 설명하다가 지금 방금 내가 듣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말이 좀 꼬였어요. 네. 자유 자유. 좋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쯔 진 부파 호랜. 부용 하이파 실바이. 네. 쯔 진은 진짜 금은 부파 두려워하지 않는다. 호불. 그리고 랜은 단련. 불의 단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용 하이파 실바이는 부용은 뭐 뭐 할 필요 없다. 하이파는 두려워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실바이. 그래서 부용 하이파 실바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딱 잘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넣어두시면 나중에 어떤 내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이럴 때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쯔 진 부파 호랜. 부용 하이파 실바이. 장시 이샤. 한번 도전해봐. 한번 해보는 거야. 장시 이샤. 도전해보는 거야. 이럴 때 이 문장을 통으로 딱 외워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실제 친구한테 위로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진 진 부파 호랜. 부용 하이파 실바이. 창시 이샤. 하우다. 짜요.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문장도 참 좋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임수 쌤과 함께 정말 재밌게 다섯 가지 표현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주중에 했던 내용들 쭉 다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용 그 전체 내용들 다시 한번 공부해서 암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보셨죠? 둘은 아까 이렇게 손 세정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다 하고 악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시면 이걸로 소독 잘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즘에 어디 가든지 손 세정제가 있으니까 어디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지인분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일회용도 들고 다녀요. 침 시험을 짜서 손 소독하고. 그리고 저거 하고 나면 손이 되게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크림 꼭 바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외쳤던 건강한 하루 연결해서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오늘도 대한민국 필승을 외쳐보겠습니다. 태양 statistical 콕 fris 天roseGA 英雄所见略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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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金不怕火令,不用害怕失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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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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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大家。